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달간도 그렇고 뭐 지난 1주 동안 금요일장만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시사점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 부럽다. 네. 부럽죠. 네. 주식하기 참 뭐 좀 주식할 만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호시적이 뒷받침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는 만큼 공매도 잔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고 윗방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서 마진 데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신용장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조금씩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스닥 포함해서 미국 증시는 일주일 내내 오르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8월 초에 있는 증시 부양책 관련된 상원의 합의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에 따라서 상원에서 오늘 발표를 한 것은 합의 될 때까지 우리 휴가 안 가겠다. 8월에 획이 닿는 것들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되는 부분 그게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안전판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봐야 안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스권 상단은 이번 추가 부양책에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부양책보다도 더 월스트리트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페드가 수익률 곡선 뒤집어지거나 혹은 양적 완화했던 부분들이 인플레에 기운이 있으면서 그 돈을 다시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3년간 개런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적적인 부분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는데 지금 최후의 보루인 증시가 밀려버리게 되면 부동산 채권 그런 쪽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경제 자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 당국들 정책 관계자들의 어떤 입장이고 그걸 정확하게 월스트리트에서 읽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양책도 부양책이지만 어차피 부양책 다 써서 경제 지표 좋게 해봐야 지금 주가 수준 맞추기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면 충분히 유상증자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기업들이 팬데믹 때문에 매출 안 나와서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것 때문에 신용 리스크로 번지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뒷단에서 돈을 대고 있던 은행들까지 흔들리게 되는 이 구조를 차단하는 거 그래야 증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런티를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을 월가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게 기사들을 읽다 보면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 뉘앙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과 은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요 그러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는 별로 가서 수익을 내서 10% 아마존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 10% 먹었는데 이게 환율이 10% 빠져버리게 되면 가서 본전치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과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고 뭐 지금 아마존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늘어났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것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냈는데 물론 구글은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매출이 잘 나오고 성장을 나오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여기서 접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인버스를 쳐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뭐 굳이 본다고 하면 1년 2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린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은인데요 은이라고 하는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전에 AGQ라고 하는 은 ETF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때가 20불 정도 22불 정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방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뭐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금값은 많이 올랐고 은값은 13년 동안 밀려 있는데. 그거의 절반은 금이고 반은 산업 수요고 그러고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구리 가격들도 올라올 거다 구리 가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은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최초의 이제 쇼커버 진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금속과 비철금속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펀드를 추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흥국이라든가 어떤 주식, 팡, 나스닥 이런 고평가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자금들 ETF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펀드들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금이나 은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예전 같으면 경기 살아나니까 유가로 가자 하면서 원유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유를 투자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 돈이 어디로 튀는지를 본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그러니까. 금과 은 가격이 축소가 되게 되면 음 페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리를 땡기거나 완화 정책 자체를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거나 혹은 조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두 달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추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OIS라든가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봤는데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3, 4년 전에 고점 자체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추가 정책을 하면서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한다면 3, 4개월 정도는 시장은 조금 더 이런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들은 한방에 무너집니다.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고점 수준의 양대지수가 모두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 혹은 이번 한 달간은 어떨까요? 이번 주 그 증시 밸류에이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미국은 좀 인버스로 쳐주고 한국은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걸쳤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끄잡아서 올리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몰쳐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이제 갈 데 없으니까 한국 주식들 좀 하고 한국도 괜찮으니까 좀 하자라고 하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이천육백 선 그럼 여기서 십 퍼센트 더 올라가는 거 고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큰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천 년대 초반부터 이천 년대 중반까지 이천십 년대까지 쭉 수혜를 받았던 차화정의 장을 끌어내던 그 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들이 우리 제품들을 크게 수요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멀티플 많이 주자 중국의 프락치로 여기다 베팅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이 경쟁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멀티플을 크게 주기는 어렵다는 거고 실제로 대표적인 걸로 국민연금 같은 것만 봐도. 국민연금이 글로벌리하게 4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다 주식 투자 좀 하면 좋은데 한국에 이거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대체 투자하고 해외 부동산 가고 해외 주식 투자 늘리고 있는 부분들만 본다고 한다면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2250선 이상에서 박스권을 그리는데 그거를 탈출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삼성, LG, 현대 이쪽에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눈앞에 확인이 되어야만 거기에 배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역사상 유례 없었던 지금 뭐 일 퍼센트 미만의 어떤 금리 수준 그거에 따른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 시간이 잠기면서 그 자금 흐름들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놔서 사회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좀 남겨놓으시면서 관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가신다기보다는 실적 시즌도 가까웠으니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나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뭐 조금 기다려보시면 휴가철 끝나고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눈여겨볼 섹터라든지 차익 실현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규 접근해 볼 수 있는 업종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기분 좋게 나왔던 것들이 비메모리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네 그렇죠 좋았죠. 뭐 어쨌든 그게 되든 안 되든 뭐 우리나라 1등 업체가 그동안 메모리 1등 하고 있었는데 비메모리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그거 뭐 꿈만 꾸는 거죠. 꿈으로 꾸어서 이걸 만약에 현실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큰 많은 베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 이 주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 그리고 장비 투자 관련된 주식들 소재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끌어올려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야 이런 것보다도 성장에 대해서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차 성장에 대한 베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 미스 나오면 주가가 한번 쭉 빠질 텐데 거기서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 혹은 선발적인 스마트 머니들이 사들어가고 양복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따로 붙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쉽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LG화학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산업 자체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LG화학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놨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지금 따는 식입니다. 그동안 그 주식시장을 쭉 보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한국산 제품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줄을 서 있던 거가 예전에 중국의 어떤 인프라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 배 조선주들 가서 배 좀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수요가 있었고 화학 제품이라든가 차라든가 어떤 정유라든가 기름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수요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별 어떤 큰 이슈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 중국, 미국에서 자동차 자체의 모빌리티 시장 자체를 완전히 틀을 바꿔서 전기차, 수소차로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핵심 산업인 배터리 쪽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도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면서 애플하고 삼성전자 폰은 기술적 경쟁력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애플처럼 스마트폰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감논을 박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때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때문에 관련된 삼성전자 부품업체들이나 스마트폰 부품업체들 주가가 쫙 날아가는 흐름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전기차가 지금은 100대 중에 한두 대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10대 중에 2, 3대는 전기차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눈앞에 전기차가 보이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있을 겁니다. LG화학하고 후발주자들의 기술 격차, 케파 그거에 대한 생산 단가 차이 그리고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날 때 LG화학 주가와 LG화학과 관련된 주식들은 쭉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기술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열릴 때 윗방향으로 배팅해보는 흐름들은 중요한 포인트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 하반기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는 건. 그동안 재고 축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단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1년도로 가면 또 쇼티지 난다라고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도체주 주가 조정 보이면 한번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관심 보여드릴 종목들은 저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D&T, 포스코케미칼, LG화학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소재 업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데믹 관련된 부분에서 테라사이언스, 삼원테크에서 삼형병원을 한 종목입니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이 인공호흡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된 테스나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진중공업, 저거는 LNG 추진체, 그리고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내면서 그 안에 데크를 만드는 업체로 그동안 많이 적어 있었는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하고 그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개선세가 보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려하영과 심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종목의 주가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하영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 말씀해 주시고 월요일장에 8% 오르고 화요일장도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거든요. 중간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어요. 상한가도 기록했다가 지난 금요일장도 급등을 하면서 고점을 찍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단 말이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요즘 소문나면 그냥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왔는데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업체들, 제가 찍어내는 업체들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의 실적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종목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차 진입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고려하영 같은 거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박스권에서 갇힌 지 거의 한 7, 8년 됐습니다. 캐파는 동양에서 최대로 증설을 해놓고 비용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연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업에 사용되는 거가 대부분인데 도금을 해서 이런 건설 때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욕실에서 녹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에 코팅을 하는 그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올린 거는 금값하고 은값 올라가니까 부산물 가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 주식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윗방향을 틀으려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글로벌 건축시장, 건자시장, 특히 한국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도심을 개조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쳐다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YMT라는 종목 국산화 관련된 거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핵심은요. 국산화 관련된 거고 삼성, 하이닉스가 한국산 제품을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체들, 글로벌 업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일본 업체들 그동안 많이 썼던 것들을 한국 업체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뭐 큰 무리 없이 투자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